아, 그냥 엄마가 퇴근하고 오면서 서운이 되잖아. 아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어, 아니야. 아니, 그 이정수? 목사 아저씨가 담놈으로 날 빨리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인사했더니 고개 핵 돌리면서 쌩까는 거 있지. 그 아저씨, 며칠 전에 와이프가 실종됐대. 혹시나 돌아올까 봐 거기서 찍히고 있나보네. 아휴, 딱해라. 그러고 보니까 아줌마 꽤 못 본 지 된 거 같긴 해. 설마 바람 나서 도망간 거 아니야? 목사가 아내를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알고 보니 이 남편은 25년 넘게 성직자 생활을 한 목사였습니다. 여무연 기자입니다.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. 이 교회 목사 부인인 50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.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지만 행방은 묘연했습니다. 그런데 17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53살 이 모 씨. 목사 55살 이 모 씨가 아내 50살 최 모 씨를 살해한 것은 지난해 3월.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목사로 25년간 사역해 온 이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1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아내의 시신은 토막 낸 뒤 집 담벼락 아래에 묶거나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던졌습니다. 최근까지도 가끔 우리 골목 앞에 저녁 대칭 대면 앉아 계시고 그러셨어요. 주민 사람들은 안쓰러워서 기다리시나 보다. 연락이 없나 보다.